먼저 어른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오르가즘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먼저 오감 만족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감은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을 말합니다. 먼저 시각으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예쁘게 화장하고 치장하는 것은 바로 시각을 위한 것입니다. 촉각은 부드러운 피부, 살갗이 닿았을 때 느낌을 말합니다. 거친 피부나 몸에 난 털 때문에 교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부관리하고 제모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또한 성감대나 성기관리와 단련, 자극은 필수입니다. 미각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키스 등을 통해서 미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꿀이나 맛있는 음식을 몸에 묻히고 애물을 통해서 핥아 먹기도 합니다. 청각은 소리입니다. 만약에 소리 없이 스릴러를 보게 된다면 전혀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리 없는 섹스는 정말로 무미건조할 것이고요. 따라서 흐느낌과 괴성, 사랑의 대화와 야한 대화 등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성은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새어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술이죠. 가끔은 보는 것보다 소리에 흥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녀가 첫눈에 반하는 경우도 목소리일 경우가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극을 위해서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짐승들은 발전기가 되면 암컷이 암내를 풍기게 되는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암내가 특별히 나지 않으므로 청결한 몸과 향수 등을 써서 후각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몸의 청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냄새나는 경우 성욕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다시 관계하기가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는 물론 몸 전체를 청결하게 해야 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교시 여성은 냄새를 맡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나 남성은 항상 냄새를 맡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성기에 있어서 남성 여성의 구조가 다름으로 여성의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한 것이죠. 황진이는 예쁜 얼굴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페르몬 향수를 많이 써서 문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여성이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남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냄새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성감대는 정신입니다. 물론 이는 오감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남녀간의 애절한 히스토리와 사랑의 과정 등을 통한 서로 아껴주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감정 없는 섹스가 무의미하듯이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이는 개인차라서 그럴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몸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고 성기에서 냄새가 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처럼 더러운 상태에서도 성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요.